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시행됐던 국가직 7급 검찰사무직 형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응시는 안 했지만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또 수강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처음에는 좀 총평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비중으로 출제됐고 난도는 좀 어떤가? 이것부터 잠깐 설명드린다면 제가 이제 20여 년간 이상 여러분들이 형법을 각종 국가고시 형법 문제를 전부 다 제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아마 7급 검찰직 시험으로서는 이번 시험이 난도가 가장 낮지 않았을까?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여 년에 걸친 검찰직 기출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올해 2024년 7급 검찰직은 어느 때보다도 난도가 낮았다고 봐요 원래 7급 검찰직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특히 형법 총론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학설들도 많이 등장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총론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번 시험에는 특징이 학설이 안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문, 원장에게 대한 학설 지문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개의 지문 중에서 바로 하나의 지문이 1%죠 그러니까 바로 학설 지문이고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학설 문제 자체를 출제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번 검찰직 시험을 난도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또 판례도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없었어요 대부분 기존 국가고시에서의 기출 판례들 그리고 또 가끔은 처음 등장한 판례도 있지만 그 판례는 솔직히 몰라도 다른 판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판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에는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변별력의 차가 없을 수 있고 특히 형법을 득점 과목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 조금 공부 덜한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별로 득점 차가 없었을 것 같아 그만큼 일단 출제의 난도는 낮았다 굳이 말한다면 중하, 중하 정도의 난도였고 솔직히 말하면 9급 검찰직 기출문제보다 쉬웠고요 일반 경찰 채용 시험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지만 9급에 해당하는 국가직 시험보다 난도가 낮았다고 봐요 이번 시험이 아마 출제위원이 의도적으로 쉽게 출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검찰직 시험은 형법 총론 비준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형법 총론이 65%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총론 비중이 더 높았어요 100개의 지문 중에서 70개의 지문이 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0%가 총론 그리고 강론이 30%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년 시험 보면 65 대 35 정도인데 올해는 총론의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직답지 않게 검찰직답지 않게입니다 검찰직은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학설이나 이론의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특히 총론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론 문제하고 판례를 이렇게 출제 비중을 봤더니 정말 법원직 시험 이상으로 원래 법원직은 판례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검찰직도 98%가 100개의 지문 중에 98개의 지문이 판례였습니다 이런 검찰직 시험은 없었어요 9급도 그렇고요 바로 예년에 실급 검찰직 기출문제 보면 판례가 한 80%, 75% 내외 출제는 됐지만 이처럼 98%가 출제되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느 때보다도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로 두 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그건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법조문을 알아야 되는 각직상의 법조문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설로서 원장의 가벌성의 근거와 관련된 학설 지문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7급 검찰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졌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개관을 한번 해본다면 항상 그랬듯이 검찰직 시험은 총론 출제 비중이 높다 이번 7급 검찰은 더더욱 높았다 그리고 바로 예년 기출과 좀 특이한 점이 예년보다 판례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았다 물론 각종 국가고시의 지금 형법의 출제 경향은 판례 중심이지만 그래도 검찰직은 판례 비중이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한 70%, 8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출제 비중인데 이번 2024년 검찰 7급 기출은 98%가 판례가 출제가 될 정도로 판례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학설이 어려운데 학설의 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난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평가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학설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까? 이론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아마 이것은 출제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출제위원의 성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출제위원 들어가느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대비하신 분이 아! 검찰직 이론이나 학설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내년 시험은 다시 한 판례 70% 이론 30% 이렇게 출제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역대 기출문제처럼 바로 이론 공부도 충실히 하셔야 되고 알겠죠? 물론 판례는 더더욱 충실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만 아마 이렇게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제 개개의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5선인제 그리고 또 7급 검찰직 문제가 또 특징이 뭐였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각 측과 각론과 총론의 문제를 막 이렇게 혼성해놨어 그러니까 1번이 문세관 안제 그리고 22번이 재형법정적인 식으로 짬뽕식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검찰직 기출문제의 특징인데 이번에는 그냥 교과서 목차별로 형법총론부터 시작해서 각론으로 이렇게 출제를 목차별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검찰직 시험치고는 특이한 물론 뭐 경찰직이나 법원직은 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경찰직은 총론, 각론이라고 해서 목차별로 출제가 예전부터 됐는데 이번 검찰직은 경찰직처럼 이렇게 목차별로 출제를 했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내년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랬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뭐 재형법정주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재형법정주 그러면 겁을 먹게 되는데 이번 1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 바로 기출로서 쉽게 만나봤던 판례들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의 1번은 핵심은 판례의 변경도 소급표 금지원칙에 적용 대상이냐? 아니죠 판례의 변경은 바로 법 해석의 변경이지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2번이 답입니다 아청법상 신상공개명령 그리고 전자바로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제도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다 공통점은 보안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번의 논점은 과연 보안처분이 소급표 금지원칙에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공부했듯이 우리 대법원은 이원적 입장을 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급표 금지원칙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애외적으로 소급표 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보안처분도 있죠 그게 어떻게 구별됐죠? 그렇죠 형벌적 보안처분이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냐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표 금지원칙에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표 금지원칙에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대표적인 형벌적 보안처분이 갑복법상 사회봉사명령이었죠 기출로 여러 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이 틀린 것은 앞에 전자 신상공개명령이나 전자감시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갑복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바로 비록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실적 자유를 제한하는 그래서 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급표 금지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마지막 사회봉사명령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명령이 빠졌다면 맞았겠죠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불순번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답을 2번으로 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번은 형법 1조 1항의 해석이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 이때 행위시는 결과 발생 의식이 아니라 범죄기 종료시죠 그걸 물어보는 판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A급 판례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기가 법 개정 전해에 걸쳐서 행위해진 경우에는 포괄일제는 일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행위 가장 마지막 행위가 범죄기 종료시입니다 그래서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로 처단하는 것이지 국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는 소급표 금지원칙이 소급표 금지원칙에 입한되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비록 진정소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지금 4번이죠 그래서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의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고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원칙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액을 관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예외적으로 진정소입법도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이법성 조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1번은 승낙무고 사건이죠 무고죄는 국가적 법에게 관한 죄이기 때문에 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설사 피무고인의 승낙을 얻어 바로 허위로 고소한 승낙무고도 무고죄가 됩니다 이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까 2번의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이 기계톱 사건이죠 우리 판례는 기계톱 사건에서 피난 행위의 상당성, 상당성을 결여한 상당성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부정한 판례가 2번, 기계톱 사건이죠 3번,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3번도 바로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 A급 판례 아닙니까? 정의수의 포탈, 바로 취재 사건인데 비록 바로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을 했더라도 이 협박 행위는 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에 속하여 20조, 사회 3규에 이비되지 않는 행위로서 이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4번은 철조 사건 여기는 이제 바로 자구행위 인정 여부인데 우리 판례는 자구행위가 인정되려면 법정 절차에 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법정 절차에 한 청구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구행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경호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법원은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처럼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면 거짓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3번 추정적 성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정적 성낙은 당연히 피해자의 현실적 성낙이 없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추정적 성낙의 의의가 뭐예요? 행위 당시에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비추어봤을 때 그렇죠?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만약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 당연히 승낙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가 바로 추정적 성낙입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느냐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아니죠 여러분이 이때 이른바 추정적 성낙의 추정은 객관적 의미의 추정이지 주관적 의미의 추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모든 객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2번의 경우는요 3은서 위로치의 추정적 성낙인데 키워드는 두째 줄의 끝에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키워드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갖고는 추정적 성낙이 될 수 없어요 아까 1번에서 봤더니 바로 그 정도가 추정적 성낙에 인정되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야 되지 단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정도만 갖고는 추정적 성낙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의 키워드는 두째 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둘이 쌓고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들이라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출입에 대한 추정적 성낙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번 입금자 부분 바로 변조 사건이죠 그러니까 입금자 부분을 임으로 변경한 입금자 부분 그래서 이게 원래 이른바 죄명이 사문서 변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조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판례 이름을 제가 아예 입금자 부분 변제 사건 물론 입금자 부분 삭제 사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삭제 사건만 갖고는 약해요 왜? 이게 나왔는데 입금자 부분 삭제 사건 어? 나왔다! 출체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입금자 부분 삭제 사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는 이게 변조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기본하기 때 말씀드렸고 판례가기 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판례를 붙일 때는요 무슨 죄가 되면 제명까지 같이 넣어서 판례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신상이 좋아요 왜?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것도 입금자 부분 변조 사건 알겠죠? 입금자 부분을 임으로 지운 것이 변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자 부분 변조 사건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이것은 바로 입금자 부분을 임으로 지웠는데 그 입금자 부분이 그 문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 마음대로 함부로 지우면 통장의 명의인 은행장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추정서 승낙을 부정한다 결론 사문서 변조죄다 이렇게 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갑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신 있게 보는 미수 중에서 가장 만만한 미수가 중지 미수 아닙니까? 4번은 중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가버리면 비록 자신은 범위를 철회 포기했더라도 중지 미수가 될 수 없어요 기억나시죠? 공범과 중지 미수 단독이 아닌 단독 범위 아닌 공범과 함께 있을 때는요 자기 혼자만 자유로 범행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될 것이고 다음에 중지 미수의 법적 효과 중지 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자유로 중지한 자만이죠 따라서 이른바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문장이죠 3번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위헌 결정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특가법상 5조사 1항이 상습하여 절도한 경우를 가중처벌한 바로 범죄였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판례니까 그 당시 특가법 5조사 1항이 살아있을 때 그때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는데 이때 자유로 범행을 중지했을 때 즉 특가법상 상습 절도죄의 경우에도 중지 미수에 관한 형법 26조가 적용되는가 우리 판례는 인정 바로 중지 미수에 관한 26조에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상의 상습 절도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5가 될 것이고 4번이 바로 판례가 아닌 이번 시험에 두 개의 지문 판례가 아닌 비판례 지문 중에 두 개의 지문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성년자 약치유인죄 넓게 보면 약치유인 이지매매죄는 바로 해방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는 바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이무적 감경 규정이죠 해방감경 규정이 있는데 그 인정 취지를 보면 보십시오 여기가 보면 미성년자 약치를 유인한 자야 기수가 됐어, 기수가 비록 기수가 됐더라도 되돌아오는 다리를 만들어줘서 바로 기수가 됐더라도 미수가 아니고 기수가 됐더라도 바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게 해방감 규정의 인정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중지 미수는 미수야 미수 아직 기수가 아니죠 미수 단계에서 돌아오는 다리 되돌아오는 다리를 만들어줘서 바로 이른바 결과 발생을 막으려고 하는 기수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미수 약추 인재에서 해방감 규정은 중지 미수와 달리 바로 기수가 된 경우라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돕고 또 효과도 달라요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지만 해방감경 규정은 이무적 감경입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중지 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고 중지 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보입니다 중지 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지 미수와 달리 리선약추 인재는 기수가 된 이후에 바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AB 음모 여기도 굉장히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런 것을 7급 기출로 출제했을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7급 수준의 문제로는 너무 쉽지 않는가 이거예요 너무 기출로도 자주 나왔고 또 중요한 패러들이거든요 7급 준비한 사람이 이걸 뭘까 생각이 들어요 1번 AB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중강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 모체로 처벌할 수 있다 틀렸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예비 모체는 목적 범위인데 이때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따라서 조심할 것은 이때 강도할 목적은 미필적으로나마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 다시 말하면 절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절도하다가 걸리면 체포를 멘탈 목적으로 폭행할 때 사용하려고 흉기를 준비했다 이런 건 중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 예비 모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 예비 모체는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중강도할 목적 때문에 틀렸죠? 2번 답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비의 중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 관념은 인정될 수 없죠 우리 판례의 일관일 입장 우리 판례는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이른바 26조 중지범 규정에 대한 준용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3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살인 예비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례에 바로 청부살인 누구를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업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도 살인 예비죄가 되는데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목적범이니까 당연히 살인죄를 범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바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는 예비의 고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준비 즉 이게 예비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즉 예비의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4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은 형벌의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 그러니까 형벌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입안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할 때 하나여 법인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상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상 무조건 법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잘못 있어야 처벌된다는 거야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실 책임설이죠 그러니까 법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한마디로 그 입안 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또는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법인도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면책됩니다 이게 바로 면책 규정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옵니다 면도 기출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양벌 규정에 관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하여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과실 책임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5. 디귿번 여러분이 합병 사건 여러분이 합병은 포괄 승계지만 원래는 이제 흡수되는 바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성질상 승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바로 디귿은 이른바 그 전에 흡수 합병의 경우에 이 합병되는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이법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보답하는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한다고 해서 그 형사 책임까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X, 리을번 양벌 규정상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에서 여러분이 집차주는요 바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집차량의 이른바 자동차 등록명의는 집회사 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집회사가 집차량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집회사이기 때문에 설사 집차주가 집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용된 자가 이반행위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집차주가 아니라 집회사가 사용자의 형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ㄱ, ㄴ만 옳은 설명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7번 부자기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은 왜 틀렸느냐 첫째 줄이 왜 틀렸네요 다 맞았는데 앞에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성립은 보호법의 그 주체에게 법익침해 위협에 대한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법의 주체에게 법익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부자기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첫째 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도 바로 부진정 부자기범의 고위 문제 세월호 사건, 선장 이준석 사건에 대한 판례조, 살인죄호 고위협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자기범에서의 고위도요 바로 미필적 고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끝에 보니까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가 아니라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3번 그 유명한 판례, 버람의 병원 사건 한마디로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냐 부자기한 살인방조냐인데 그 의사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치료 중단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치료 중단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퇴원을 지시해서 건강상태를 악화시켰죠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바로 그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죠 버람의 병원 사건은 논점이 의사 퇴원을 지시해서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 의사의 죄책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방조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여러분이 조심할 거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만은,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청받은 농지 일시 전용을 허가하여 주의 조심할 거고 한마디로 이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무서를 작성하면 이 경우는 자기 범인 허위공무서를 작성하면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건 급할래가 아니죠 이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신청받은 농지 일시 전용을 허가하여 주기 위해서 허위의 출장 복명서 등을 작성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죄도 따로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기 범인 허위공무서를 작성죄 및 동해사죄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의 실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은 5가 되겠네요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른바 이 7번의 4번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유기행위가 이른바 이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무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기 범인 허위공사서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서를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그건 잘하는데 이 4번은 좀 애외적 특수한 판례죠 이건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번도 기출로 종종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낯선데 그러면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과실에 관한 설명주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바로 전원지체 사건입니다 전원지체 피해자의 사망과 의사의 전원지체 전원이란 말은 병원을 옮기는 것이죠 지체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리은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이른바 신뢰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어느 날은 바로 자동차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불업적 공동작업의 경우도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때의 바로 불업적 공동작업은 수평적 관계화됩니다 그래서 내과의사와 신경과 전문의는 수평적 불업관계이기 때문에 내과의사에게 신뢰원칙이 적용돼서 과실이 부정되죠 그래서 니은은 5 디귿은 과실 유무에 대한 판례인데 일명 익수환자 사건 한마디로 우리 판례는 바로 산소통의 잔량을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산소통의 잔량을 체크할 주유무는 없다 그래서 인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X가 될 것이고 니을 조심할 거 여러분이 이제 이 니을이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러니까 다른 의사와 의류행위를 분담하는 의사정은 자신이 한 자에 대해서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수평적이 아니라 의사의 관계지만 아까 미은처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지위감독 관계가 있으니까 수식적 분역관계야 여러분이 공부했던 판례에 바로 전공의 수련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지위하는 감독 지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요 바로 신뢰원치 적용이 안 되니까 주된 지위에 있는 자의 주된 의사는 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교체 끝에 그 의류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이임되어 있대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의류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이임된 경우라면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아는 의류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 감독이 될 업무상 주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애외적인 경우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ㄹ은 X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ㄱ, 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판례들이 나오죠 1번 판례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권열방아치사죄 강도살인죄, 중앙 결과에 대한 거위범인 강도살인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보다 법적 영역이 중하죠 중앙에 처벌되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2번 판례 일명 비골골절 사건인데 비골, 이 비가 코비집니다 코뼈, 코뼈가 부러진 거야 갑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먼저 폭행해서 코뼈를 뿌여뜨렸어 비골골절 등에 상해를 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상해를 가해놓고 나중에 비로소 강제추행의 범위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면 갑의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거 틀렸잖아 자기는 나중에 추행의 범위가 있는 것이지 추행하려고 폭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틀렸네요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는 될 수가 없죠 한마디로 폭행과 이른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상해 행위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바로 이 폭행행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두째 줄 이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알겠죠? 우리가 이분이 있으면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까?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죄와 중앙결과 상해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바로 강제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3번 판례 저초운증 사망사건 바로 인과관계 인정되는 판례죠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되는 것이고 4번의 경우도 우리가 강론에서 공부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판례는 통서과 달리 강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하게 되면요 비록 다른 강도를 공부한 자는 구체적으로 상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됩니다 10번 갑니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책임이죠? 기억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유일하게 나오는 학설 지문입니다 원자형의 가벌성의 근거와 관련한 학설 기억 원자형에서 심신장애 상태와의 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을 먹고 만치 상태에서 칼로 찔렀을 때 술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이때의 실행행위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칼로 찔를 때다 이걸 보는 견해는 바로 그 당시에는 책임이 없잖아요 심의상 상태니까 그런데도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견해는 비판점이 형법의 대원책인 책임주의 즉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5가 됩니다 미흔번 제1교포 사건 16조 법률의 착오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부정 그리고 디귿번 기대가능성 문제인데 증인으로 선사하고 당연히 재판장이 바로 이 증언급권자에게 증언급권을 고지한 경우입니다 증언급권을 고지받은 증인이 선서를 한 다음에 지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바로 증인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적법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단데 판례 이게 이제 전화비체 판결입니다 이른바 1987년에 의하면요 기준 입장을 변경해서 아니다 이런 경우도 적법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형소법상 증언 거부권이라는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바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굳이 선사하고 허위에 바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비증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ㄷ은 x가 될 것이고 ㄹ번 16조 법률에 차고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입장 지적 인식 능력설에 대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ㄹ은 그대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ㄷ이 틀렸기 때문에 옳은 걸 고려하겠으니까 ㄱ, ㄴ, ㄹ 답은 3번이 되겠죠 11번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도 가장 기본적인 판례죠 시민 장애의 윤모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드시 시민 장애의 윤모 및 정도의 판단을 할 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되고 2번 조심할 거 더 디테일하죠 법원은 여기 키워드는 첫째 줄이야 법원은 피고인의 심장애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애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피고인의 정신장애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으로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상실 여부를 경험치게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규범적 판단 그 당시 심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매우 심각한 충동, 졸류 같은 성적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법원이 객관적인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등의 방법으로 심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여 이 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번은 원칙적인 입장이고 11번이 바로 1번은 원칙적인 입장이고 3번은 애외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감정 결과 그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 졸류 같은 성적적 결함으로 심리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법원은요 바로 이런 경우라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장애 여부를 심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것은 2법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음주뺑소니 사건이죠 10조 사망 과실에 의한 원자형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4번은 10조 사망에 의해서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할 수가 없죠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11번에서 여러분이 아마 못 본 판례가 3번입니다 우리 문제집에도 1번, 2번, 4번은 제 문제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3번이 없습니다 3번이 없는데 바로 이게 처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판례일지라도 1, 2, 4를 알잖아요 1번, 2번, 4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공본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찾는 거 1번 판례도 가장 기본적인 판례죠 더박에 습벽 있는 자가 타인의 더박을 방조하면 이 사람은 상습더박 방조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수론 더박에 습벽 있는 자가 더박을 하고 또 더박 방조를 하게 되면 더박에 습벽 있는 자가 더박을 하면 상습더박 방조죄가 되는데 바로 방조하면 상습더박 방조죄가 되는데 자기도 더박을 했다니까 방조만 한 게 아니라 더박을 하고 더박을 방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중한죄가 상습더박죄죠 그러다 보니까 상습더박 방조죄는 상습더박죄에 포괄시켜 한죄로 처단한다는 거 포괄일죄로 본다는 거 그래서 1번은 5 2번 공본과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죠 바로 조심할 것은 이때 업무자가 아닌 비신분자도 33조 본문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본문에 따라서 6단 바로 업무장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처벌만큼은 단서에 의해서 33조 단서에 의해서 중한죄로 바라지 않으니까 가변 범죄인 단순배임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2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이것도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여러분이 조심할 거 권리행사방해죄를 법조문을 보면 주체가 원래는 법정돼 있지 않아요 원래 진정신문 보면 누가 이렇게 법정돼 있잖아 그런데 이른바 권리행사방해죄는 누가라고는 안 돼 있어요 대신 객체가 자기의 물건입니다 타인의 점에 있거나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바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손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객체가 자기의 물건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주체는 그 물건의 소유자죠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도 진정신문범입니다 그래서 공범과 신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물건의 소유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진정신문범이니까 비록 소유자가 아닌 자도 33조 법문 공범과 신분에 의해서 공동정범, 교사법, 방조범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범이 정범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타인의 점유에 있는 자기 물건을 취거 했는데 문제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겠죠 안 되어버리면 즉 구속력 권리당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겠죠 그래버리면 가담자 그 진정신문범에 가담한 공범도 당연히 공범 종속성설 입장에 의해서 그 친구도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가지고 그 소유자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버리면 공동정범도 바로 그 공무원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죠 그리고 4번은 잘 나가다가 마징이 막 박혀겠네요 신분 관계로 인하여 경주가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할 때는 조심할 거고 바로 31조 1항 한마디로 이른바 공범의 종속성을 규정한 이 1항이 형법 33조 단서 공범과 신분에 관한 책임의 개별성 규정한 단서에 있어서 우선 적용이 안 됩니다 오히려 34조 단서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이 31조 1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여러분이 판례로 공부했던 것이 모의 의증 교사 사건이었죠 모의 할 목적이 있는 자가 모의 할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서 의증을 하게 할 때 모의 할 목적이 없는 신분이 없는 자는 단순 의증죄가 되지만 정범 그러나 모의 할 목적이 있는 자는 우리 판례는 모의 할 목적을 가등적 신분으로 보니까 모의 할 목적이 있는 자는 단순 의증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모의 의증죄의 교사범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죠 4번은 틀렸죠 그 다음 이제 13번 불륭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1번은 불륭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 판단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성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행위 당시에 행위자 행위자가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이지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 되면 틀렸어요 일반인 대신 피고인이나 행위자가 나와야겠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래야 되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배추국 사건 오른 문장입니다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을 때 무조건 비록 안 죽었다고 해서 장애미수로 볼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공문을 통해서 미수 그졌는데 무조건 장애미수로 볼 것은 아니고 바로 시사량 미달일 수도 있잖아요 시사량 미달의 독약일 수도 있으니까 블록무수 성립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5가 됩니다 3번 그 유명한 소송병 편지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성 입장에서 일반인의 판단으로 봐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바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서 그러니까 일반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능범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송병 편지 사건은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고 불능미수 파트에서는 A급 판례입니다 소송병 편지 사건, 불능범, 불능범 그리고 또 하나의 A급 판례, 바로 상대적인 A급 판례가 있었죠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A급 판례는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기억나시죠?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반면에 상대적으로 위험성마저도 없기 때문에 불능범이 되는 A급 판례는 이 소송병 편지 사건입니다 사기 즉 불능범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약품 배합 미수 사건 기억나시죠? 약품 배합 미수 사건은 국약관선 입장에서 성질상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절대적 불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능으로 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습관성 의약품 제조제의 불능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능범이 아니라 미수가 되니까 4번은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판례들 수송병 편지 사건, 불능범 그리고 금방 말한 약품 배합 미수 사건, 불능미수 그리고 아까 말한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이런 식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죠 14번 봅니다 집행유예, 집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집행유예 기관 중에 범한 범죄라 하더라도 조심할 거 집행유예 기관 중에 범한 범죄는 집행유예 기관 중에는 집행위를 송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관 중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치료, 치료됨이 없이 유연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형성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격사회상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그때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2번도 여러분들이 유치에서 금지 원칙에서도 공부했었죠 바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얼핏 보면 바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택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에는 아니다 바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왜? 한마디로 법조문상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적이 아니라 바로 그중에 하나만 선고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 그러니까 각각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바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이 잘 아시피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일정한 근면을 추론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 강연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봉사 명령으로 내용으로 적절치 않죠?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고 4번 확정 판결 이전 및 이후에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송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확정 판결 이전의 범한 범죄 그리고 이후의 범한 범죄를 하나의 판결로 바로 두 개의 자유형을 송구하는 경우는 이때 각각의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실형, 둘 다 실형, 둘 다 집행유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15번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찾는 거 1번 공탁금 사기 사건입니다 일단 공탁금을 수령한 순간 사기죄는 기수가 되고 나중에 발각이 돼서 정치 내에서 반환을 요구하니까 거부했더라도 그 반환 거부 행위는 새로운 법익 체면은 아니죠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행령죄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공탁금 사기 사건은 사기죄만 되지 행령죄는 안 된다는 거 1번 5, 2번이 틀렸네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설치하면 재산범죄인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절치한 다음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사용죄는 절도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별도 범죄를 구성하니까 2번은 틀렸네요 3번 자기압수표는 그대로 옳은 문장이고 4번 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범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등행위를 하는 경우는 일단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을 한 순간 관세법 2반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여등행위는 밀수입을 통해서 이미 침해된 바로 법익의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법익의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바로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우리 4번은 다른 기출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 이게 실은 예전에 경찰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기출문제들이 다 최신 10개 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쓸다 보니까 이건 10년 전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 없는, 이 판례가 없는 문제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는 20여 년간 기출문제를 쓰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책에도 4번 판례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에 그래서 우리 책 공부하신 분들은 4번이 생소한 판례는 아니죠 16번으로 갑니다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데 문제는요 실은 답이 바로 2번이 가장 쉬운 판례야 그런데 그게 답이야 그래서 득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자, 피고인이 ABC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범했는데 그중 A죄에 대해서, A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심할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벌금형입니다 A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확정이 이때 됐다고 합시다 이때 됐어 그러면 이제 확정 전에 범한 제, B죄 그리고 그 후에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C죄가 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B죄 이거는 이제 판결이 확정됐는데 벌금형이고 그 전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B죄, C죄인데 조심할 거 이때 A죄와 B죄는요 37조의 사후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사후적 경합범은요 현행법상 우리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A죄가 여기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다면 A죄와 B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죠 그런데 이 A죄가 벌금형이라니까 그러면 이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B죄와 A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왜? 벌금형이니까 그래버리니까 이때는 바로 이 B죄와 C죄는 지금 둘 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B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확정 후에 범한 C죄는 바로 같은 법원의 기소가 되면 법원은 B죄와 C죄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교제니까 37조 전단의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서 경시적 경합범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X,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포괄일제의 중간에 다른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가 나오면 틀려요 결론이 달라죠 그런데 이게 A급이야 같은 종류는 잘 안 나와요 포괄일제의 중간에 다른 종류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조심할 것은 이게 포괄일제가 특징이에요 포괄일제 이게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도 출제가 돼요 여기는 재수는 출제가 됐는데 포괄일제의 중간에 그러니까 A제, B제, C제, D제가 이렇게 포괄일제인데 이 중간에 다른 범죄, 다른 종류의 범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범죄가 바로 이제 이른바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게 2제라면 2제와 A, B제가 사후적 경합범이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니까 바로 이게 포괄일제가 아니라면 용납없이 A, B, E제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런데 포괄일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괄일제는 가장 마지막 행위가 범죄기 종료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A, B제는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아닙니다 이 범죄는 1제고 그 범죄는 이때 범해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범죄 2제와 그 이후에 범한 범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의 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때가 범죄기 종료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는 포괄일제는 확정 판결 후의 범죄입니다 확정 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판결 확정이 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야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은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고요 뭐 어지간한 기출문제제배는 다 있어요 이게 시간적 적용 범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재수료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가장 쉬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 2번을 답으로 하면 좀 어려운 게 3번, 4번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3번이 어려운데 3번을 몰라도 2번이 답이기 때문에 득점에는 지장이 없었겠죠? 3번, 이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판례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교제가 징역형의 판결 확정을 전후해서 저질러졌고 판결 확정 전에 범안제를 중요한 거, 만약에 판결 확정 전에 범안제는 원래는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판결 확정 전에 범안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키워드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답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어버리면 37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39조에 대한 처벌, 이른바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는 3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아니어버리니까 판결 확정 전에 범안제와 후예 범안제가 수교제 사이에 얼핏 보면 37조 우리 1번처럼 전단의 경합범 전단의 경합범, 전단의 경합범 뭐라고? 동시에 경합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동시적 경합범 그러면 알면서 37조 전단의 경합범 그러면 갸우뚱하는 분이 있어요 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동시적 경합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그러니까 37조 전단의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니까 1번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1번은 그 판결이 확정된 죄가 벌금형이었다고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고 3번은 직역형이 확정되었다니까 그게 원래는 사후적 경합범이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37조의 후단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필 그러면 1번처럼 그냥 동시 판결할 수 없으니까 1번처럼 동시 경합범,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지만 37조 동시적 경합범도 아니야 아니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죄와 그 후의 범한죄를 각각 형을 송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키워드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다면 형법상적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2개의 범죄를 37조 전단의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결 확정을 전화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송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경우는 3번은 X가 되겠죠 4번은 연결돼 있습니다 4번,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형을 송구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39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금고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을 때만 39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은 옳은 장이고 3번과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16번에 3번이 가장 어려운 판례야 이걸 여러분이 자주 보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는데 꼭 정리를 해 두시고 바로 다행히 2번이 가장 만만한 판례였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득점을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다음이 17번 갑니다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은 지극히 타당한 설명이죠 2번 여러분이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또는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바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세적 평가를 제아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얼굴 합성사건 기억나신 아시죠? 따라서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범행의 가발성 정도는 꼭 언어적 수단에 사용한 경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은 5고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이른바 미필적 고위와 관련해가지고 셋째 줄 행위자의 입장이죠 여기를 보통 일반인으로 바꿔서 틀리게 합니다 일반인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바로 틀렸네요 특히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보니까 한마디로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 바로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파 안 됐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나중에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적 X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뿐이지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것은 실제로 전파되어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전파된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그대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조금 제가 기존 검찰직 기출문제와 비교해서 평한다면요 17번 같은 경우는 모욕죄의 법 판결 요지를 그대로 발치해서 그대로 적어놨어 이건 원래 검찰직 시험의 패턴이 아니거든요 법원직은 이렇게 돼요 법원직은 보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길어 왜냐하면 판결 요지를 그따 판박이처럼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17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1번, 2번, 3번, 4번이다 판결 요지를 그대로 판박이처럼 갖다 박아놨어요 다만 3번만 마지막에 장난을 쳤는데 이게 기존 이른바 검찰직 시험의 패턴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개 검찰직은 판결 요지가 그대로 길지 않게 압축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출제 이험분이 이런 출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계속 경향으로 갈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8번, 약치윈제에 대한 설명 중 답 1번이네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치라 해가지고 꼭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실력적 지배해 두었다면 약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그대로 옳은 문장 3번도 옳은 문장 4번 조심할 거 4번이 이제 베트남 여성 사건이죠 일단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부의 일방이 엄마가 남편이나 자녀에게 어떤 키워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때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불법적 사실상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잊어냈기 때문에 약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9번 강간과 추행의 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1번은 이른바 바로 이 중강간이나 중강제 추행죄에서의 심리상실 또는 한거불런 상태를 의미하는 지극히 타당한 설명입니다 5, 2번 위기에 의한 가늠죄에 해당한 여부 이게 선배로 행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인데 위기에 의한 가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요 조심할 거 이게 예전에도 기출문지가 나왔는데 바꿔서 나왔고 틀리게 했는데 여기는 맞게 했어요 위기한 가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키워드 피해자의 입장이 키워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이나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십사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위기한 가늠에서 바로 이 위기에 의한 가늠 위기한 가늠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바로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 있기 때문에 2번은 옳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바꿔가지고 있을 건데 위기한 가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이나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이지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 의해서 고려될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은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3번 공중 밀집 장소에 추행해서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심할 거!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키워도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실제로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의 관점에 반한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추행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손님의 손님을 자기의 바로 성기로 엉덩이를 비벼대는 경우라도 설사 그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중 밀집 장소에 추행이라고 볼 것이다 3번은 5 4번 이른바 성기를 보여준 사건 여기는 핵심이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갑자기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성기를 보여준 경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이 여자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추행에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하거든요 48세, 48세의 중년 여성이었고 이런 경우는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만 갖고는 바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다 그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배임죄 이번 시험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물론 강론 출제 비중이 낮은 것도 이유겠지만 재산범죄에서 출제가 너무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직이라도 강론의 출제가 보통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문제 정도 이상은 재산범죄를 출제하는데 이번에는 딸랑 하나 이른바 배임죄 하나를 출제했더라고요 배임죄 하나를 그런데 배임죄도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고 바로 최근에 변경된 판례 변경된 판례 결론만 말하면 이거죠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자가 아닙니다 결론만 말하면 채무자가 바로 피고인으로 나오면 배임죄는 될 수 없어요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가 없다 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닙니다 배임죄 주체가 되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채무자가 금전 채권 채무 경우에 금전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나 또는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도 자신의 사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임으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최근의 일련의 판례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옳은 문장이고 3번이 답이네요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나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갖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 이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리할 의무가 주된 의무가 아니라 본질적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가 있는 것만 갖고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없다니까 틀렸죠 그런데 이걸 다 합축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아니다 이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의 판례가 예전과 달리 배임죄 바로 공부의 부담을 좀 줄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보면 채무자가 나오면 채무자가 피곤인 경우에도 배임죄가 되는 판례가 있었고 안 되는 판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특히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가 또 어려웠죠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지금은 1년에 최근의 판례들은 다 이제 뭘 가리키느냐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그 애주업 4번이 변경탄반레 크루시스 사건인데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기존에는 채무자가 점유계정 방법으로 여전히 그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변제기 전에 임으로 처분하면 이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였기 때문에 배임죄가 됐는데 판례가 변경됐어요 아니다 바로 채무자의 담보물 보관하면 자신의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안 된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자인 담보목적물을 바로 담보목적물을 여전히 점유계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변제기 전에 그 동산을 임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제는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넓게 보면 채무자 배임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되겠죠 4번은 그래서 5가 됩니다 21번 경유증표 사건 이것도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바로 문서의 원본이 중요한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갑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원래 30장의 경유증표를 첨부해야 되는데 돈 안 내려고 돈 안 내려고 한 장의 경유증표를 사다가 원본을 첨부한 다음에 이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서 고소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제출하면 이것도 사문서 유조 및 동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5 2번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이때 부정행사의 의미죠 여기는 이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이니까 사용권 환자와 용도가 특정된 타인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했죠 왜? 벌리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으니까 부정행사가 되니까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 답입니다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지 추지란 말은 추측에서 알지 자 안다는 겁니다 추측에서 알 수가 있다면 꼭 문서의 작성 명인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문서의 작성 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지할 수 있다면 허위 공무사성 즉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이른바 학교법인 2사가 2사의 회의록 서명 대신 열받아가지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다면 이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도 문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2사의 회의록에 작성 권한자가 이사장이 바로 저 맘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권한 없는 내용 변경으로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2사의 회의록 변조 사건인데 바로 4번의 경우는 사문서 변조죄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2번 직권남용죄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 오른문작이고 2번 여러분이 2번도 기출로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조심할 거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해요 여기를 맞아 법령상 근거는 필요해 그렇지만 그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끝에 법령상 근거는 명문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된다 여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는 필요하지만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들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봐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질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받게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의 권한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겠네요 3번은 조심할 거 여기가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임을 했어 퇴임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바로 이른바 직권남용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임을 했어 퇴임한 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무원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퇴임 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4번 실무 담당자 사건입니다 공무원 갑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권한을 이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일반 사인이 아닌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을 때 과연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냐는데 해당 실무자에게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부여되어 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지만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갑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시험 문제가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절차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바로 이른바 부여되어 있다면 부여되어 있다면 갑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여되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부여되어 있다면 직권남용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직권남용죄 즉 의무 없는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무 없는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것이 4번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답을 얻는 데는 좀 쉬운 것이 기출문제 보면 2번 판례가 잘 나와요 2번 판례가 기출로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지만 봐도 22번은 맞추는데 지장이 없었을 걸로 봅니다 23번 위증과 증거인멸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아무 말이 없으면요 아무 말이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민사소송 절차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에 키워드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물론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 경우는 증언거부권자에게 장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입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것이 2번이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민사소송 절차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으로부터 증거부를 고지받지 못했는데 조심할 거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에 재판장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무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건 절차의 입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허위에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을 합니다 3번 증거위조죄서의 증거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가 형이라든지 징계의 경중의 관계에 있는 정상참작사유 양형자료 등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합니다 5. 그래서 4번 이게 진짜 입금확인증 제출 사건인데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입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키워드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즉 진짜로 입금했습니다 또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라도 증거의 위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진짜 입금확인증 제출 사건은 바로 그 내용에 사실에 관한 내용에 허위가 없기 때문에 위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24번 죄수론입니다 1번 이른바 특화법상 이여문전치상죄와 두류특법상 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이기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실경관계 있게 돼요 흡수되지 않고 바로 이여문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수의 경과 관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니까 틀렸어요 2번은 이른바 불매운동 협박사건 강요죄나 공갈죄서의 협박으로 본다는 거 2번은 5 그리고 3번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경단하시죠? 제공한 물건의 제공은 제공한 물건의 장여부는 범죄의 실행이 자체에 사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행위라든지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죄 실행의 실적으로 기회했다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안이죠 대형 아림매장에서 수의 상품을 절취하여 자세 승용차,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라면 이 승용차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바로 몰수 대상이 된다는 거 4번 제수로 온 238조 부정사용 공교 행사죄에서 부정사용한 공교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 행사라면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순간 행사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5번 이것도 답이 너무 쉽습니다 검찰직 시험에 왜 이렇게 쉽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직 그것도 7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답으로 이걸 했어 고위범에서 고위는 당연히 확정조건이 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목적변에서 목적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목적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니까 1번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7급 검찰직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을 무책임하게 너무 쉬운 걸 다 버려버렸어요 솔직히 2, 3, 4 안 읽어봐도 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1번 답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2번은 보람의 병원 사건 끝에 보시면 조심할 거 마지막에 자기암 범죄로 보면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기가 키워드야 그런데 틀린 문제는 부자기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기암 범죄로 아닙니다 자기야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재책이 자기암 살인방조가 된 거예요 3번 타이탄 트럭 사건 인과관계 인정되는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인과관계 문제인데 3번도 5가 되네요 4번 이 판례를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지역적인 판례를 어디서나 끌어다가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요 아까 말했죠 이 판례가 어렵다니까 이 판례가 어려운데 이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미 답은 1번에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설사 4번 판례 모르더라도 답을 얻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4번이 저도 천부 판례인데 불가능한 전투 준비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말이냐면 옛날 판례죠 무장공비가 출몰을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무장공비 잡으려고 포위망을 형성했는데 바로 잠을 자는 바람에 무장공비들이 탈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부를 이른바 바로 구정법상 전투 준비 태만죄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요 그 간부에게 피고인에게 적법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즉 비난한성을 부정해서 책임을 줘 가겠습니다 왜? 무장공비들이 지금 출몰해가지고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4일 동안 6시간 동안 4일 6시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4일이면 24, 4, 40이면 약 100시간 정도 되네요 100시간 동안 불과 3시간 내지 5시간 수면을 그러니까 무장공비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뜬 눈으로 밤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0시간 중에서 바로 3시간 또는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버린 거야 그때 이제 만만한 간부를 점투 준비 태만죄로 기소했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적법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비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책임을 조각한 판례입니다 무죄를 인정한 판례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전투 준비 사건 해가지고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번에 시행된 7급 검찰직 형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 아마 응시생 중에서는 고득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어떤 때보다 아마 형법만큼은 고득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을 대비하신 분들은 이걸 기초로 꼭 항상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년 최근 5개년 정도 기출문제 수준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할 것이니까 바로 여기 쉬었다 해서 아 이제 학설 볼 필요 없네 뭐 판례만 주구장창 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형법의 당락 결정은 형법 총론에서 결정되고 형법 총론에서는 그만큼 이론적인 문제에서 또 당락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가 오늘 이번 보니까 2%밖에 이론이 안 났다 해서 내년도 그럴 것이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예전에 공부했던 대로 공부를 계속 패턴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